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제가 지금 내일이 무료방송이 있는 날이라서 자료 정리하다가 시간이 정신없이 갔습니다 오늘 한번 투자 집계를 보고 시장이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수익을 굉장히 크게 많이 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오늘 10일 수요일이죠 외국에는 좀 팔았고요 기관이 매수를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오늘도 미국 시장과는 달리 우리가 강하게 올라왔죠 한번 지수를 한번 볼까요 001을 보면 1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멋져서 이제 예가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딱 걸렸는데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엄청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작년 제가 12월부터 끊임없이 중소형주 장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소형주 장이라고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 대형주 중형주 코스닥 코스피는 조금 덜 그러죠 잘 보세요 202를 보면 코스닥의 지수고요 202가 이제 백종목이죠 못 가고 있죠 그러나 중형주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고점을 다 넘고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를 돌파하고 204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청난 코스닥 종목이 상승해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결국 좋은 주식을 잡지 못해서 처다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 이 종목을 제가 사막 콘덴서를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자료 제출을 보여드렸지만 6200원에 13, 14일 날 매수해서 자그마치 1650%까지 상승을 시켜서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일까요? 가장 고민했던 자리는 제가 이 자리였었습니다 530% 이상 났을 때 강력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 기법에서 차트 기법에서 대량 거래량과 칼된 강도가 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유령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통도 30%를 고통도 참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쉬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고점까지 수익을 반납할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그랬더니 천만다행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좋죠 그래서 여기서 팔지를 않고 여기를 한번 기다려봤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얼마를 갔냐면 아직도 안 판든 사람도 있습니다 1000%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안 팔았어요 또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뭔가 쳐들고 있는데 이게 1650%를 정확히 낸 겁니다 자 그러면 후속주가 누가 갈까요? 여기서 끝났나요? 이게 추세가 얼마나 갔어요? 여기서만 봐도 정별을 만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샀어도 엄청난 수익을 보는데요 이걸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에 998%입니다 이 흔들리는 장애도 제가 유리원들을 이끌고 강력하게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증거를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1000% 넘은 수익을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기서 50%를 빨르고 50%를 자르고 50%를 아직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직까지 1000%를 넘었는데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을 들고 가겠다고요 저는 뭐 황당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미 여기서 잘르라고 그랬던 겁니다 추세 이탈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업을 믿음인 거죠 기업에 대한 믿음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후속주가 지금 자그마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또 벌렸죠? 에이 전문가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그랬잖아요 어떻겠어요? 함부로 이경났다고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우거나 땅굴에 들어가는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 자 보시죠 오늘도 어떤 일을 벌였나 필라코리아가 여러분을 아직도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도했을까요? 지난번에 전문가님 이젠 500원 걸 종목이 없을까요? 상승하는데 500원 건다고 그랬더니 전문가님 이번에도 우리 일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500원 걸 수 있는 종목 좀 알려주세요 아이 많지요 천 풀어나갈 종목이 많아요 얘는 안 갈 수 있나요? 못 간다고 어떻게 보장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은 다 차트로 제공해서 단기 2경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감히 이걸 사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죠 얼마나 쓸까요? 수익이 정확히 영미의 휠라를 보고 매수한 자리가 2월 달이었습니다 김여정리가 평창올림픽에 오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매수해서 질금까지 들고 온 종목의 수익이 340%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매수해서 연일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차기의 주도주로 간다 누구의 LG생활건강의 후속주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샀던 겁니다 오늘 또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자 여러분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두렵죠 차 얼마나 쓸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 들어간 건데요 떨어졌을 때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죠 떨어지고 그렇죠? 아이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요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아유 전문가님 무료방송하는데 우리 5개월 공부하는 전문가님 추가 매수도 괜찮나요? 잘했나요? 잘했죠 그랬더니 아니 배운대로 하시면 되지 뭘 겁슬래 아 나 추가 매수인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몰라요 강력하게 들고 가세요 정별로 갈 때는 어떡하라 보지도 마라 지금 얼마예요? 347%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가 1600% 간다고 그러면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의 후속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유료방송에서 전문가가 같이 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만 그랬나요? 요즘에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디지털 대성에도 나갔죠 또 지금 3인방 제가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는 와이엔텍 이게 지금 얼마 나갔어요? 지금 100%가 넘어갔고 코엔텍은 얼마 나갔나요? 추가 매수했으니까 계속해서 얘가 벌써 300%가 나갔나요? 처음 산 지가 작년 2016년 10월 15일인가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지금 얼마 났나요 대충? 안 팔았습니다 더 사기는 했어도 팔지를 않았어요 얼마요? 285%입니다 진입장벽과 그다음에 소각로까지 두 개나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 영업이익을 200억 이상씩 내는 자 한번 볼까요? 300억인가요?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300억 가까이 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커지면서 1000%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으면 얼마나 잘 들고 가느냐 가는 곳을 꺾어서 뭐를 하죠? 가는 곳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거나 땅굴로 내려가는 지하실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웅진에너지 10대1 감자의 상장 폐지가죠 이런 걸 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화? 세화? 아이 뭐 이런 거요 이거 상 먹으려고 이거 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정백으로 계속 갑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그렇죠? 바닥에 매수해서 계속해서 더 사기만 했지 매도하지 않고 가야 1000%가 나고 텐백어를 먹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믿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못하면 매일 지금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수두룩이 몇 개만 보여줄게요 내일 무료방송하니까 우리는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방전지를 살아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국가 행질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캐피탈 배당 받으러 간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정신없이 나갑니다 좋은 종목을 아직도 헤매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맨날 저기만 가 있어서 무료방송만 요구하다가 저거 어떻게 가는 종목인지를 몰라서 가지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아유 이게 무슨 전문가님 제가 이거 번져놨는데 자를까요? 무슨 소리야 더 가야 되는데 더 사! 더 사!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아유 내가 이제 번져놨는데 더 사라면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요 괜찮으니까 더 사! 이 자리였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제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신고깔 또 내죠 이제 역사적 고점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좋은 지시에서 맨날 이경 났다고 잘라가지고요 코딱지만큼 먹고서 그죠? 큰 수익을 못 내서 안타까운 일만 벌어지고 또 기업 분석을 몰라서 부실 기업 사가지고 깡통내고요 종목은 뭐죠? 막 300개 200개씩 막 들고 가가지고 한 주 두 주 열 주 막 이렇게 사가지고 돈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들고 오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요 또 어떤 사이트에 가면 전부 영업이 적자 바닥에 기는 종목만 영업이 순 적자 기업만 매수해서 들고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전문가님 나 1개월 공부하다 보니까 연장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전부 종목들 다 정리하고 새로 사겠습니다 요즘에 신나요? 어때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왔다가 들고 가라 하니까 신나죠? 네 신납니다 아 주식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론이 차트 기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자 얘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줘서 그렇지 자 얘도 또 신고가 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두룩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전문가님 이거 진단해 주세요 진단 뭘 진단해요? 예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이니까 강력하게 보유하세요 정말입니까? 네 지금 제가 유튜브에는 거의 지금 리플을 달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만 지금 달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됐어요? 강력 보유하랬더니 정고점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죠 좋은 종목이다 샀으면 강력 보유하라 좋은 일은 꾸준히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난다 어디까지 몇 퍼센트까지 갈까요? 몇 퍼센트까지 가나요? 1,650%까지 내본 템플턴이 텐베거 먹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공개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간입니다 제가 책을 발행하는 순간 여러분한테 그 비법을 다 공개할 겁니다 우리 우리한테 오늘도 오전에 내내 차트기법만 가르쳤더니 전문가님 왜 진작 그걸 안 배웠을까요? 그걸 배우고 내가 갔을 때 그야말로 큰 수익이 나고 어떻게 해서 대박 수익을 내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을 역시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이걸 밟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샀다고 그랬죠? 누구 샀다고 그랬어요? 장비주를 샀다고 그랬죠? 이미 2015년에 제가 기업의 쌀을 살아서 원익을 270%를 먹었지만 우리 유리원들이 그러면 그 전에 삼성전자는 143%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241%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대장을 사라고 그랬죠? 어제도 분명히 실리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리콘 웍스 연일 신고가를 하고 나가죠 어디까지 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얘는 수익이 얼마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수익이 정확히 51%지만 하이닉스 이 자리입니다 얼마입니까? 수익이 34% 삼성전자 몇 퍼센트? 삼성전자 이 자리죠? 얼마? 제가 뭘 사라고 그랬나요? 24% 그러니까 뭐죠? 기업의 쌀 다시 말해서 장비주를 사야 돈을 더 많이 본다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직도 삼성전자의 회관입국이나 헤맥이 있구나 하이닉스의 헤맥이 있구나 들고 있는 사람 빼고는 신규로 사는 것은 매수금지다 따라서 강력하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자 그때 같이 산 것도 역시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얼마 올라갔나요? 자 71%입니다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되죠 하이닉스?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익을 어떻게 가는지 여직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가가 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이 왔을 때 여러분은 돈을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걸 못 챙기면 큰 수익은 수두룩합니다 요즘에 급등 나가는 종목이 신고가 연결하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2천 개 차트를 한번 딱 돌려보세요 하나만 더 공개해 볼까요? 아이고 전문가님 이거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사람이 얘도 펑펑 나가요 지금 이 펑펑 나가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부실이 가면요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종목 백화점을 만들면 이런 종목으로 올라갈 때 더 사고 더 사고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지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종목만 잔뜩 늘려놨으니까 이놈이 올라가고 저놈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익이 평준화되면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오늘은 내가 내일 유료방송이 무료방송이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무료방송 한 것을 또 차트에 올리면서요 무료방송에 많이 참여해서 도움받는 내일 무슨 무료 종목을 하나 우리 유료원들이 이제 사는 것을 아마 동시에 한번 추천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야 되는데 참 제가 때가 되면 전부 공개하겠죠 제가 책을 쓰는 순간은 전부 공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연구하고 최근 한 700여 권의 책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마지막 저만의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때가 올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준비되는 대로 아마 책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니까 내용이 좋아서 어떤 것이 천풀어 가는지 그 비밀은 여러분이 반드시 후속줄을 잡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추세 매매와 그 다음에 가치 분석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장이 또다시 온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신청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대박나는 종목 그것을 서서히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무료부정성 준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수익이 대박나는 그날까지 깡통나는 종목을 버리고 대박나는 종목으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템플터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